아, 안개 때문에 갈림길에서 길을 헷갈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소희입니다 지난번에 겨울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 때마침 강원 지역에 눈 소식이 있어서 백패킹하러 왔어요 오늘이 아마도 이번 겨울에 철상 백패킹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겨울을 보내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 즐기면서 신나게 보내볼게요 그럼 함께 떠나보실까요? 출발! 와, 멋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눈 보이세요? 주말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오늘은 운이 엄청 좋나 봐요 더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 오늘 강원 지역에 눈이 좀 많이 내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백패낭을 메고 올라왔는데 이만 오는 김에 펑펑 내려라 상구대도 보고 싶고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마음으로 눈은 실컷 보고 보내야 되겠어요 확실히 산은 오르막이 오르막이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올라갈 때는 하지만 또 내려올 때는 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오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도 있고 인생도 그런 것처럼 조금씩 올라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하나, 둘 오늘 날씨가 눈구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였다가 또 어두워졌다가 계속 번복적으로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강원도에 오면은 눈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눈은 정말 겨울에만 내리잖아요 비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데 이 눈은 겨울에만 볼 수 있어서 뭔가 더 특별하고 또 귀한 것 같아요 또 흐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맑은 파란 하늘이었는데 와, 이 산에는 눈이 진짜 많이 왔었나 봐요 와, 가는 길에 눈이 엄청 두껍게 쌓여 있어요 와, 여기 산구대가 진짜 귀엽게 폈어요 아, 아, 아 안개 때문에 갈림길에서 길을 헷갈린 것 같아요 아, 안개 때문에 갈림길에서 길을 헷갈린 것 같아요 와, 무릎까지 들어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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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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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발자국밖에 안 보여요 이게 없었으면은 길을 아예 못 찾았을 거 같아요 여기는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눈이 많이 안 녹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이고 지금 해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피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깊이 보이세요? 눈이 엄청 많이 왔었나 봐요 지금 계속 파도 파도 계속 눈이 나오는데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로 다져서 한번 텐트 피칭을 해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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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ustrated 풍 Э tratar 해야맥 별 안녕 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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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집을 짓고 나니깐 이 아름다운 뷰가 눈에 보이네요 해가 떨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급했어 너무 멋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이 아름다운 뷰가 보상을 해주네요 너무 멋있어요 눈에 가득 담아가야지 오다가 안개 때문에 길이 안보여가지고 약간 길을 잃었었거든요 근데 걷다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뷰가 펼쳐졌어요 와 황홀프 잡채 너무 좋아 안개 덕분인지 이 운해가 정말 멋있네요 다시는 못 올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역시 행운이 따라주는 하룬가봐요 오늘은 오늘은 내 집 안방 뷰가 아주 그냥 끝내주네 눈도 원없이 보고 갑니다 올겨울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제대로 잘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좀 힐링할 수 있을깊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부티를 펫아드 프렌치로 가지고 왔어요 뭔가 이 우모 바지랑 되게 깔맞춤이지 않아요? 색깔도 완전 똑같아요 이런 곳은 지도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오늘은 더더욱 내가 왔다간 흔적 없이 조용하게 있다가 가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얼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물이 잘 안 오는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확실히 춥네요 물까지 얼었어 그리고 텐트도 옆에 보면 지금 조금씩 얼고 있어 근데 약간 몸도 으슬으슬한 느낌? 몇 도지? 한번 볼까? 뭐야 또? 영화 15도? 3월인데? 영화 15도야? 이제 봄이다 이러고 다 옷 정리하고 나면 추워져요 오늘은 이렇게 추워질지는 모르고 국물 있는 걸 챙겨오긴 했거든요 잘 됐어요 따뜻한 김을 마시고 몸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확실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증기가 엄청 나와요 근데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밤사이 눈이 조금씩 내릴 건가 봐요 오늘은 걔도 물을 잊지 않고 챙겨와서 다행이에요 지난번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의 소중함을 완전 알았잖아요 막 물 마시고 싶은데도 참았어요 이제 다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빨리 약간 국물을 먹고 싶어 미역이 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역국도 좀 좋아하거든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고 너무 맛있어요 역시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진짜 뜨끈뜨끈한 국물이에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은 비아식 어떤 메뉴 많이 드세요? 저는 즉석식품이나 아니면 밀키트, 냉동 이런 거 챙겨와가지고 비아식으로 해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정말 잘 나와요 맛도 있고 너무너무 간편하고 또 비아식으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백패킹 나올 때 맛있는 메뉴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맥주를 가지고 왔는데 소주를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뭔가 이 미역국이 엄청 뜨끈하고 속이 지금 확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약간 차가운 맥주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따뜻한 그냥 미역국으로 저녁을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김이 너무 많이 나서 문을 좀 열어놨는데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문을 조금 닫을까? 약간 입이 심심해서 단백질과 미역국으로 두 개만 딱 먹어야 되겠다 약간 입이 심심해서 단백질과 미역국으로 두 개만 딱 먹어야 되겠다 이거 두 개만 딱 먹어야 되겠다 완전 얼었어 아 이것도 운이 좋은 건가 나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나만 먹으라는 하늘에 계신 것 같네요 하나만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이가 아파 두 개 먹으면 이빨 다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되게 운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아무것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고 결국에 원하는 박쥐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텐트 피칭을 할 때만 해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산 중턱이겠거니라는 생각만 하고 자리만 평평하게 있으면 일단 피칭을 하자는 생각으로 텐트를 막 피칭하고 했는데 안개가 걷히고 와 뷰가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온 곳이어서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보니까 여기 공간이 또 지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제가 다시는 찾아올 수도 없는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든 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또 하루를 묵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참 운이 좋았구나 이것 또한 뭔가 예견되지 않은 행운이었지만 그래도 올 겨울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을 할 수 있겠다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또 설산들 많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추억들을 쌓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올 겨울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지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또 봄을 와지 해야 되니까 또 아쉬운 마음 겨울아 좀 고마웠어 이렇게 눈을 실컷 볼 수 있게 또 눈이 많이 내려져서 너무너무 고마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고 나를 또 한층 더 성장시켜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쉬운 겨울이지만 또 내년을 잘 기다려보고 우리 또 다가오는 봄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봄을 또 잘 맞아줘야 될 것 같아요 겨울 진짜 많다 별 진짜 많다 별 진짜 많다 별 진짜 많다 별이 몇 개야 별이 몇 개야 저 이렇게 하얀 눈밭 위에서 침낭만 덮고 별 보는 거 정말 소원이었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중간에 내려갔더라면 이 아름다운 별도 못 봤겠지 진짜 많아 별이 숨졌을 것 같아 별이 몇 개예요 なるほど 별이 몇 개고 행운이 하기 consegu ц주세요 supply 좀 더 웃 tents 아 handicap 놀 stomach 바 х También 흠 접실 좋고 태양 태양 이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 다 덮고 자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그냥 진짜 잘 잔 것 같아요. 대박 해가 조금씩 뜰려고 해요. 영화 15도 어제랑 똑같네. 아침 일출 진짜 맛있겠다. 오늘은 좀 빨리 내려가야 돼서 옮길대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어른이... 여러분 보이세요? 아침 해가 뜨려고 해요. 저기 산 뒤로 해가 떠오르려고 엄청 붉게 물들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감사한 하루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출 진짜 장관이에요. 이렇게 탁 트긴 곳에서 일출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림 같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깨끗하게 잘 먹고 갑니다.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행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행복이 있어요. 저는 어제 아름다운 뷰 보면서 제대로 힐링하고 갑니다. 마지막 겨울을 떠나보내서 아쉬운데 오늘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가오는 한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뿅! 좌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